여러분, 다음 오타일 공연을 응원합니다. 성공! 공연! 자, 오늘 함께할 분들. 가요계 대표 집합. 백지영! 인플리스트 우연폼우 선교! 자, 선교 다비치. 감민경, 이영희! 우리 백지영 씨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임신하고 애 낳고 그러느라고 조금 공백이 있다가 지금은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딸이에요, 아들이? 딸이에요. 아, 너무 예쁘구나. 그게 너무 궁금했구나. 그거 한 번 물어봐야지.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너무 다행히 아빠 닮았어요. 왜요? 왜 백지영 씨? 아빠 닮으면 돈을 안 드려도 돼요. 아빠 닮으면 남성이잖아요. 좋은 것만 닮았어요. 속눈썹 긴 거, 눈이 긴 거, 얼굴 작은 거 이런 거 닮았어요. 근데 엄마가 가수라 자장가 같은 거 이렇게 불러주면. 근데 슬픈 발라드처럼 부르면 애가. 울었대요, 딸이 들고 울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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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아기는 혼자나 또. 아기는 혼자나. 아 근데 이 음색 자체가. 어, 성조 씨. 저 백지영 선배님의 사랑 안에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어디에서 불러봐요, 그러면. 동우 씨는. 동우 씨나 우연 씨가 저 강의 걸려가지고. 저 강의 걸려가지고. 야, 정 씨 네가 좋았네. 너무 좋은데. 동우 씨. 아주 유행 뒤쳐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유행탕. 현경 씨나 혜리 씨는? 저는 사실. 그 여자라는 노래 진짜. 아, 좋지 그 여자. 아, 그 여자 좋지.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왜 백지영 씨 꼴백을 싫어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니 어떻게 보셨어요? 높게 잡아가지고. 아우, 대단한데? 난 인피니트 노래. 이번에 좋던데. 아, 텔레비티. 탈레비티aan. 난리났어요 이 노래. 좀 보여줘요. 아우, 감시다. 아우, 감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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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KI.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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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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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방송에서 아이돌이 양말 신고 춤추는 걸 본다? 싹스 무대 싹스 무대 싹스 무대 근데 뭐 벌써 10년 됐고 또 뭐 한 7년 됐고 오래 함께하고 드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서운하다 저는 언니가 술을 한 잔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언니 한 잔만 나랑 마시자 이렇게 하면 계속 아 난 술 싫어 이러다가 갑자기 뮤지컬을 하고 나서 뮤지컬 팀한테 술을 배워왔더라고요 뮤지컬을 연습하면서 엄청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목 제거할 땐 안 마시다가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되게 제조를 잘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제조를 잘하는 그 폭탄주를 해주셨는데 너무 단 거예요 제가 소주를 원래 못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 씹기도 확 오고 달기도 하고 양도 작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먹다가 뭐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 그렇게 단수는 진짜 금방 치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 어떤 여성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 달게 타줘요 금방만 갈아 어떤 배우가 금방만 갈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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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그냥 집에 갈아 그냥 집에 갈아 그냥 집에 갈아 그냥 집에 갈아 야 나중에 나랑 사석에서 한번 그럼 저런 얘기 좀 나눠볼까 싶다 그럼 저런 얘기 좀 나눠볼까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문이 도착해 있는데 그게 무슨 맛이죠? 그게 무슨 맛이죠? 그게 무슨 맛이죠? 사라는 있니? 알아요 지금 강제 입대 간절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라는 있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0대 여자예요 저는 오늘 정말 큰 맘 먹고 저희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올해 서른 셋 된 저희 언니 얘기인데요 학창 시절 때였어요 언니야 어디 가노? 아니 그 집은 뭐고? 아아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던 언니는 아예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툭하면 가출을 일삼던 언니 때문에 1년의 절반은 언니 찾아 산만리 인생을 보냈죠 성인이 된 후에도 1년에 뭐 한 5번 겨우 집에 왔을까요? 1년에 5번? 네 나왔다 나왔다 언니 이게 웬일이고 뭐하고 지냈노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나 돈이 다 떨어졌다 아빠는 돈 떨어지면 들어왔다가 돈 뜯어내면 바로 다시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요 띵동 누구세요? 좋아요 등기 왔습니다 띵동 또 등기 왔습니다 또 등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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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신 언니 명의로 된 등기들만 계속 마구마구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조리 다 우리 식구들이 갚아야 할 빚이란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 온 식구가 쓰러지기 직전인데 대체 언니는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제발 저희 언니 좀 찾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힘든 얘기네 이게 학창 시절에 뭐 가출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다 5번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 성인이랑 가출해서 사는 건 상관없죠 성인인데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안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속도를 안 쓰겠어요? 어릴 때? 저는 가출이기보다는 가출이가? 저는 나간다 안 들어오겠다 하고 며칠 안 들어오죠 그게 가출이에요? 그게 가출이에요? 아니 말은 했다 그게 가출이에요 말은 했다 말은 했다 말은 했다 말은 했다 어디에 있는지 있는 곳도 말씀드리고 있는 곳은 얘기 안 하고 그건 가출이에요 아 그래요? 엄마 삶에 가출할게 가출할게 이렇게 일단 여동생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연스레 예 네 내가 이쪽으로 빨리이나 물 한 잔 하실래요? 물 좀 주세요 물 물 줄까요? 저 백지영 씨 아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집을 나가셨네 너무하시네 저쪽만 보고 있으면 제가 물 따라드는 것 때문에 지금 저 물 드세요 하는데 이러고 그냥 악수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언니는 언니고 또 좋은 건 좋은 거고 언니가 학창 시들 때부터 집을 계속 나갔던 거예요?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바보 같을 정도로 너무 착해가지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을 거의 1년에 한 반 정도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1년에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보통 집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생사 확인 자체도 지금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돼요? 저는 지금 얼굴 못 본 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그럼 지금 나오는데 그때는 그러면 동생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제가 집에 같이 안 살다 보니까 지금 지금도 생사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SNS로 언니랑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락조차도 언니 너 지금 어디 있노? 너 뭐하고 사노? 어디 있는지만 얘기 좀 해도 이래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좀 많이 답답하게 이렇게 하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등기로 계속 뭔가 도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올해는 언니는 안 오고 집에 이제 고지서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10만원 20만원 휴대폰 미납 아니면 보험금도 이제 조금씩 오게 했는데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심각한 게 대출금 900만원 대출금? 네 카드값 한 300만원 휴대폰 미납 100만원 한 천만원이 넘는 이제 고지서들이 집에 자꾸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걸 부모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아빠도 이제 다시 대출을 내셔가지고 갚아주셨어요 근데 아빠 비시나요? 네 그렇죠 네가 갚아라 이랬는데 결국엔 또 아빠 기금속을 가지고 또 도망을 갔어요 아빠 집에 왔다가요? 네 아빠 집에 왔다가요? 네 기금속이랑 뭐예요? 아 잠깐만 시계? 아빠가 집에서 밤을 깎으시다가 칼이 많이 베이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언니가 이제 그날 천만원 해주는 날이라서 와서 옆에 있었는데 아빠 기금속을 이제 언니한테 맡기셨는데 아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까 네 어머머 수술을 했다고요 근데 근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만 갔더라고요 아 금 팔 금이요 금? 네 아빠 엑스레이 찍으면서 잠시 본인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제 목걸이 팔찌 아 금으로 된 거? 아빠한테 좀 중요한 거라서 언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퀵서피어스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언니가 주면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네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지금 이 얘기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지 독로지수가 막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야지 엑스레이 병원에 왔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해 지금 언니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서 연락도 안 된대요 네 함께 이야기를 할지 이제 그러니까 나오긴 나온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불안불안해요 작가님들께서는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출연은 한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직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일단 먼저 부모님을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어떤 심정으로 오늘 나오셨어요? 작은 딸내미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가족의 치부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큰 딸이 개가 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했겠죠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딸이 엄마 이영자애라는 프로가 있는데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영자애 안녕하세요 이영자애 프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이 고민만 해결이 우리가 된다면 남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이영자와 아이들에서 확실하게 고음을 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또 사연을 보낸 동생 그리고 우리 제작진 모두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언니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동안 언니한테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언니 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언니가 오늘 오면 동생 입장에서는 5년 만에 처음인 거잖아요 이야 언니가 우리가 떨려요 근데 일단 나오면 박수로 진짜 잘 나왔다는 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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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큰 용기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언니 한번 할까 언니? 언니 나와주세요 시작! 언니! 언니! 네? 아 진짜 나와주셔서 어서오세요 네? 아 진짜 나와주셔서 어서오세요 잘 마세요 네 잘 마세요 그냥 박수 억니다 어머어머어머 반가워요 동생 웃는 거 봐 좋아요? 네 좋아요 언니 맞네 진짜 닮았다 닮았다 언니 맞아 언니랑 너무 닮았네 그 뒤에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계속 도망다니기도 그렇고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저도 훨씬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잘하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얼마 만에 가족들 보는 거예요? 지금 동생 이렇게? 동생은 조금 머리 됐고요 5년 5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대략 3개월 전 다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부모님은 3개월 전? 인사드려요 그래요 아버지예요 어머 아빠 어떡해 어머 아버지 어머 세상에 아이고 동생이랑도 인사 좀 5년 만에 모르는데 아버지 웃어 동생 울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나와줬다는 데에서 저는 안도감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요 밉지만은 내 딸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예예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어머니 어머니도 우리 따님 나와서 나왔으니까 반갑다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공은 아까 처음에 막 이렇게 웃었잖아요 근데 또 5년 만에 언니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요? 밖에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네가 동생이야 너 엄마냐? 밥은 잘 드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눈물이 나니까 저희가 좀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네 언니 오늘 진짜로 결심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진짜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동생이 너무 고민돼서 저희한테 사연을 올렸는데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은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싫어요 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좀 방황 생활이 있었는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진 것 같고요 습관이 돼버려서? 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갇혀 있는 기분이 들어서요 근데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걱정들 하잖아요 연락은 좀 하고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는 솔직하게 좀 잔소리가 심해요 특히 엄마 같은 경우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조금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더 있고요 일단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는 본인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일은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혼자 있으니까 술로 의지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 이제 술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니까 이제 집에 더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좀 미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 더 연락을 못 했던 것도 있고 밖에서라도 갖고 싶어서 나간 건데 지금 상황이 자꾸 자꾸 미안함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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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오히려 더 못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나가서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는 않는데 잔소리도 듣기 싫고 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그게 더 편하고 익숙해진 거야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아버님은 이제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도대체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릴까 내가 그냥 약을 먹고 희생을 하면은 얘가 속을 차리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어디서 지금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언니분은? 전라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사실은 모르잖아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 안 살고 지금 같이 일하는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좋네요 같이 일하는 언니하고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안 오빠가 바를 오픈하셔서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 바에서 네 그럼 대출을 왜 받으신 거예요? 보증금 때문에도 받았고 그걸 갚으려고 또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대리점 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수당제잖아요 한 달에 얼마 그거를 못하면 제 명의로 이렇게 폰을 몇 개씩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거 빚 감당이 안 돼서 네 그거를 하게 되신 겁니다 폰가게가 잘만 하면 빚이 괜찮은 가게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동생도 얘기했잖아요 언니 어렸을 때 너무 초등학교에서 작겠다고 근데 이렇게 작은 사람을 누가 주변에서 혹시 이용을 하진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어릴 때 화장 같은 거 입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도 입고 아빠 닮아서 좀 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으로 그걸 커버를 치고 다니거든요 렌즈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왕따를 시켜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면 친구들도 안 만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귀기 위해서 먼저 돈을 쓰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이제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엇나갔다 생각을 못 하시고 어마하게 대하셨는데 머리도 막 강제로 자르시고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방 같은데 일을 하시면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실 때도 있고 챙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나마 술이나 이런 거 사주면 옆에 있어주고 놀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러고 하니까 더 의지하고 그냥 밖에 다독이 따뜻함이 필요했었군요 언니도 여동생이랑 좀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여동생이 좋게 말해주면 되는데 뭐 신임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를 막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했구나 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어느 부모가 딸이 엇나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잡아다가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도 자르면서 네 애출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딸을 잘못 키웠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좀 따님들한테 좀 우리 딸을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해도 좀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성격이 또 남자 같아가지고 저도 할 말을 딱 하고 그래 안아주는 성격은 잘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일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이 자기를 막대했다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연년생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칭처럼 자기야 부르는 것처럼 언니한테 그냥 우리 신미 신미 이렇게 이렇게 불렀던 건데 언니가 솔직히 그거를 본인을 무시하고 있다 막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언니가 눈이 그런 거를 좀 언니가 컴플렉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아니요 몰랐어요 아 얘기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저도 답답했던 게 언니랑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니는 왜 저런지 그냥 아 밖에 나가서 사는 언니? 이 정도까지 막 그냥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은 마음이 되게 여리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떻게 아니 아빠가 엑스레이 찍는데 팔찌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오해고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지갑에 넣어놨는데 네 저도 이제 제 일이 술 먹는 직업이다 보니까 깜빡하고 들고 가다 보니까 아 그냥 모르고 가져간 거예요? 네 가지고 계셨어요? 네 여기 가져왔어요 야 다행이다 야 나 신고하려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지갑을 안 잊어버려서 안 온다고 그냥 보도 들고 가는 거야 아버지 훔친 거 아니었대 예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 뭐냐 내 딸내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나와도 되게 의미인 거였어요 네 집사람하고 평생 살면서 집사람이 나한테 처음 해준 거예요 아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 가방을 이제 아는 언니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보관을 맡겨놨는데 그게 요즘에는 지문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안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사정도 있었네 그게 아니고 그래도 문자는 해드리면 돼 갖다 드릴게요라고 충전해서 쓰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충전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끊겨버리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 아니 어쨌든 돌려드리세요 지금 예예예 아니 뜯어 뜯어 채워드려 어머니 이거 언제 적에 아버지 선물해 드린 거예요? 3년 됐어요 저는 저 게르마님 3년 전에 게르마님이랑 범한팔찌 게르마님 아버지 큰 딸내미가 채워드린대요 목걸이 목걸이 아버지 좋으신가 봐 좋아 보인다 진짜 반짝반짝한 애 저건 금이네 저기 우리 둘째 어때요? 아버지 지금 좋은 거죠 기분? 아이고 따님이 이렇게 또 아빠가 착해요 저것까지 손 대나? 네 저것까지 손을 대나? 오늘 진짜 저 목 아무 농심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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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니 좀 자강 좀 하게 자강 좀 하게 자강 좀 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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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 좀 하게 아니 아니 합쳐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있다는데 조금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돈도 갖겠다고 하고 응 근데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은 언니한테 집에 딸이 있어요 왜? 딸이 있어요 왜? 누구 언니 딸이야? 네 아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23살 때쯤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랑 아빠랑 이제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남편은 없고 8개월 돼가지고 이 시장통에서 반팔티 하나 입고 오도오도 떨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네 그래서 아빠랑 저는 좀 충격은 먹었는데 딸이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아 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가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딸이 지금? 지금 딸이 11살이에요 근데 언니는 그냥 나간 거예요 딸을 아니 딸을 11살? 딸을 두고 옆에서 그래도 딸이 예뻤는지 딸 자랑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또 애기가 3살 되던 날에 또 버릇처럼 또 나갔어요 아니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집에 있었어요? 네 딸은 이제 당연히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잘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다행이다 생각했었고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혹시 그 결혼하셨냐고 근데 그게 결혼은 안 했고요 그게 아니죠 그냥 애만 동우야 결혼해야만 다행이 낳는 게 아닌가 남성분의 금은 어디에 있대요? 아 그분이랑은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한 번 백일날인가 한 번 왔어요 임신 백일 때요? 아니 백일 때 백일 백일 때 백일 백일 때 아빠가 왔다고? 아니 임신 백일 때 왜 와요? 백일날 안 챙겨요 그때 와가지고 각서 쓰고 이제 안 만나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어플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삐까뻔 척하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젊은 마음에 아 능력 있는 남자구나 생각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도 6살 많다 해놓고 12살이나 많았고 도박까지 해가지고 무능력한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 당시 신경이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집을 나갔을 때는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딸로서 그랬는데 우리 딸 상태를 보니까 몸도 부어있고 인식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아가 받아주지 않으면 길가에서 죽을 것 같은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회의를 해서 서로가 잘 키워보자 했는데 또 다시 집을 나가게 돼서 너무나는 속이 많이 상하고 있었어요 많은 배신감을 좀 느끼시는 딸한테 조카 보면은 어때요? 우리 조카가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눈치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엄마 얘기 자체를 안 꺼내고 우리가 이제 빚 때문에 엄마 욕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더 욕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항상 엄마 얘기 꺼내면 그냥 밝게 웃으면서 항상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랑만 살면 돼 그리고 차라리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모 결혼은 해도 되는데 절대 애기는 낳지마 혜은이만 보고 살아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안쓰럽죠 아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얘기했을 때 좀 마음은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딸이 밖에 있으면 막 눈에 밝히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 싶어서 딸한테는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점심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조금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연락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딸하고는? 딸하고도 조금 안 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이게 그냥 가끔 전화하고 가끔 잠깐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애가 좀 크면서 왜 엄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지? 이제 애는 알죠 알죠 알 때가 됐으니까 알 나이가 됐지 그래서 아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누구랑 누구랑? 딸? 딸이랑? 딸? 사실은 아이 생각도 엄마가 정확히 아셔야 들어봐야죠 사실은 좀 느끼시고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이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따님 안녕? 우리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냥 촬영하는 거 알아요 촬영하는 걸로만 지금 왜 촬영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서요 똑똑해 아니 엄마는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빠서요 바빠서 엄마가 지금 우리 친구랑 떨어져 사는 건 어때요? 어쩔 때도 무섭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선하기도 한데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요 아니 엄마가 가장 보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만약에 학교 끝나고 지가 올 때 우선이 없어서 우선 나만 혼자 올 때요 너만 혼자 뒤맞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우선 들고 왔을 때? 네 그렇구나 우리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를 바꿔주면서부터 엄마도 자주 연락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바꿔주면 그래도 무슨 얘기도 하고 한번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얘기 듣고 싶어 할까 봐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예요 엄마 보고 싶긴 해? 엄마 보고 싶어? 그럼요 아까 보고 싶다고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매일매일 내 옆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 안되네 이것 때문에 엄마가 더 괴로워할까 봐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할까 봐 얘는 지금 또래 아이들보다 생각이 훨씬 많은 애예요 자 우리 엄마가 직접 통화를 좀 해 보세요 엄마랑 엄마랑 통화해 보세요 네 엄마 혜윤아 응 뭐하고 있어? 응 그냥 그냥 있었어 응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 한번 해 봐 응 엄마 착하게 부모님 벌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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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원하는 대로 놀러도 가고 같이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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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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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cheter Henry 근데 제가 솔직하게 회사 같은 데는 이렇게 들어간 게 깝깝око해서 안 들어만 하는데 또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을 원활하게 때문이라도 일을 하려고 솔직히 강주로 올라간게 비 깔살려고 공장을 갈려고 했거든요 근데 공장 가니까 완전 리셀 면지에 완전 탁해가지고 거기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들은 많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냐고 뭐냐면 죽으로 들어간 거냐고 그거는 본인 생각만 그런 게 본인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밀어내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궁금한 게 그 돈은 어떻게 갚아줬는지가 궁금해요 아버님. 저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 먹고살기 빠듯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선주한테 모든 걸 또 올리느라고 했어요. 그래되어 보니까 이제 나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게 뭐냐 벅적조차 들어가겠죠. 지금 안 갚아주면 딸이 얼마나 공경에 처할지를 엄마 아빠가 아니깐 그 생각을 하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자꾸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딸이 저렇게 철이 안 들고 나 엄마 이러면 나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할 거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건강에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어떠세요 어르신들은 건강이 어떠세요 어떻게 사셔 저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수술을 받게 되면은 한 육 개월 이상 쉬어야 된답니다 부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팔백에서 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지금 차이비를 미루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확인해야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도 일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딸이 애를 많이 먹이니까 말 못하고 이제 병이 당뇨로 와가지고 저도 다리도 붓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향기가 잘 안 보여서 당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아픈데도 손녀를 보면 내가 벌어서 자라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할까. 현재로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언니가 큰 딸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엄청 저희 집이 밝은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어두울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서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손녀가 너무 예쁜데도 손녀한테 너 형마 닮아서 네 보기 싫다 너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혼자 소리도 못 내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많이 난처하고 지금 이제 많이 버겁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상황인데 어때요? 얘기들은 어떠세요? 그냥 내가 좀 즐겨야 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생각은 솔직히 없죠? 어때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 우리 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저녁에 일 끝나고서는 자기 돈으로 술 한잔 먹고 그 돈 다 날리잖아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갚아가지를 않잖아 지금 가족 모두한테 다 못살게 해놨잖아 그런데 자기는 아무 결단도 안 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결단의 시기예요 진짜로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하는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은 어느 정도 오른던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겁나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빚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고요 그냥 내가 즐겁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솔직히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그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상관없는데 아빠, 엄마, 여동생, 딸의 인생이 망가져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제 앞으로 있는 빚은 부모님이 못 갚아줘요 차근차근 이제 갚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다? 대출까지 해갖고 1300 정도요 지금이라도 하면 할 수 있는 돈이야 하면 할 수 있어요 미진 씨한테 지금 갚아주는 돈 아버지 허리 무너져서 번 돈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술도 못 하고 있네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우리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난 혜인이 미래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남부럽지 않게 혜인이 잘 키우고 싶고 우리 가족들 다 그런 마음이니까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결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알겠습니다 자, 고민인지 아닌지 혜리 씨부터 당연한 이유는? 고민 그냥 뭐 이유가 필요 있겠어요 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싶어요 왜 그래 진단한 것처럼 표정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안에서 가족들이랑 해결하면서 애기랑 행복하게 좀 지내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00점 네, 저도 고민이에요 딸이랑 부모님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고민이죠? 네 누르세요 같이 하나, 둘, 셋! 고민 아니, 근데 진짜 딸을 위해서 한 번만 집에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예 딸을 봐서라도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에 아버님께서 병으로 이제 저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그게 늦었을 때는 후회한 게 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늦은 게 아니니까 따님은 그래도 기회도 있고 용기 낼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동생의 고민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더 눌러 더 눌러 아니, 다음 고민은 못 하겠는데요 너무 기증맥진해가지고 오늘 이거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 언니도 언니도 마지막으로 가족한테 한 마디 하세요 언니의 결단 제가 이제 결단해서 이번에 말까지 이제 전라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들어가서 뭐 잘한다 이렇게는 저지게 못하겠고 그래도 노력하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 좋다, 좋다 아빠, 엄마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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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그동안 속 썩여서 죄송하고 제가 진짜 이제 한 가지는 포기해서 이제는 말썽 안 썩이고 노력하는 딸이 될게요 멋있다 네 아까 막 여러분이 누른 그 소리 왜 귀를 막았어요 우리 딸? 잘못한 것 그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완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리가 우리가 그냥 듣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굉장히 아프게 아마 들렸을 거예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살아남이 있니? 자라 있었어 자라 있었어 밥도 잘 먹고 있었어 다른 것도 있어 162 responsive 함께 쇠고 자, 저기 지금 강아지인데? 아 진짜? 응 강아지 지금 한 달에 오리지자 지금 이제 밥을 종료해가지고 진짜요? 네 알겠다 이렇게